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몬스타엑스 형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화 주인공같이 생겼어요. 맞아요. 너무 잘생겼어요. 오늘 선물 상당히 고가입니다. 열심히 하겠다. 위선, 위선, 위선. 전 이 선물을 우리 형원 씨한테 주고 싶어요. 아니면 잘생겼잖아요. 좋아하시네. 넘어가시죠. 그런데. 고의적인 거 아니에요? 다 죽었을 거라 그랬어. 너무 아팠겠다. 제 아이라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이가.